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 신청까지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채권을 동결하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준 것은 지난주에 외국계 은행 대출 만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기 연장이 안 되면서 연체가 발생하자 연체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었습니다. 쌍용차는 2009년에 상하이자동차가 대주주던 시절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11년이 흘렀는데 11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좀 특이한 제도를 하나 제시가 됐는데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최대 3개월간 회생 절차 개시 논의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정관리를 가게 되면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바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강제로 그런 채권 정리를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끼리 좀 자율적으로 자율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이게 최대 한 3개월까지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일단은 지금 상태는 원리금 상환을 따로 하지 않고 일단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좀 조율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상금차는 당분간은 다출금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회생 절차 개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와 매각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조기에 마무리가 되면 빨리 회생 절차 신청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큰 대기업들이 특히 자동차 업계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정도 수준까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산업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금융당국은 이번에 회생 절차 신청은 쌍용차 쪽에서 신청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낸 것이 아닌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산업은행은 그동안 대중주인 마인드라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구조적인 원칙에 의해 대주주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권급을 한 바 있는데요. 올해 초 쌍용차는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약 2,300억 건을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오면서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2,300억 투자를 처리를 하고 매각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주인을 물색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자동차 유통사인 HAAH 보통 하아라고 얘기하는데 하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쌍용차 매각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주주인 마인드라와 이해당사자들이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에 책임 있는 행동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줬고 설명을 해줬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거래장이 언급한 것 중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어요. 이게 쌍용차가 지금 자금 지원을 했을 때 단기에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산업 지형이 바뀌면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전기차를 또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로 진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투자가 요구가 됩니다. 쌍용차가 독자적으로 이 미래차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좀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용차는 전기차 200, 신형 J100 같은 신차 포트폴리오를 2025년까지 7개 차종을 내놓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신뢰를 얻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신규 자금 투입을 하면 당장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좀 더 큰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정리를 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구조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밑받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들도 그전엔 그래서 있었는데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쌍용차가 회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쌍용차를 회생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 쌍용차, 정부와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쌍용차 지원 방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대주주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는데요. 결국 쌍용차는 독자 생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인드라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하하와 지금 매각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신규 자금이 투입이 되면 쌍용차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하 같은 경우는 체리 자동차를 비롯한 중국에 있는 자동차를 미국에다가 유통하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쌍용차의 포트폴리오가 더해지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분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자동차를 평택공장, 쌍용차의 평택공장에서 수출을 할 경우에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시너지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생존의 키를 준 건 대주주인 마인드라인데요.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쌍용차 인수를 희망하는 하하 같은 경우는 경영권 지분의 일부를 포함해서 한 3천억 정도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높은 가격의 전량 지분을 매각하고 싶어하는 의향이 있으면서 협상의 진행이 좀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인드라 같은 경우는 대주주, 부실 기업을 구조조용할 때는 대주주들의 지분을 좀 감자를 해주면서 인수 부담을 좀 줄이고 신규 투자금으로 자본금 확충 효과를 좀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인드라는 지금 인도의 현지법을 이유로 감자에 대해서 좀 내키지 않는 내색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대출 만기가 됐던 외국계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여기 대출에 대한 보증을 마인드라가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해서 상환 책임이 마인드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거를 쌍용차에게 다 갚게 할 것인가? 아니면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서 좀 더 마인드라가 뭔가 지급 보증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체중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마인드라가 이 부담을 쌍용차를 위해서 떠안아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고요.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쌍용차 매출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나 주주뿐만 아니라 사실 노동자들 쪽, 임직원들 쪽에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양보를 한 고통 분담이 필요하기도 한 상황인데 과거에 구조조용의 아픔을 너무나 크게 겪었던 쌍용차 노조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고통 분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쌍용차에 현재 직접 고용 인원은 한 6천여 명, 협력업체와 판매 조직까지 합치면 약 16만 명이 쌍용차의 직간접적인 고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행 관계자들의 형평성 있는 고통 분담이 이루어져야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이런 이행 관계자들이 어떻게 공통 분담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그 협상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